오늘 뉴스3 첫 번째 뉴스는 삼성 SDI 배터리 잘 만드는 그것이 3분기에 전기차용 전지 매출이 1조를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까? 어제 왜 이런 뉴스들이 나왔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천안에 있는 삼성 SDI 공장을 간 거예요. 삼성그룹 최고 경영자가 갑자기 거꾸로 됐구나. 헷갈렸다. 현대차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천안에 있는 삼성 SDI 공장을 간 거지. 그런데 사실 이 두 그룹을 두고 사실은 1, 2위 그룹이니까 사실 현대차 분리하기 전에도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은 우리 세계의 1등 이득을 계속 각축전을 벌였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룹의 컬러가 워낙 다르니까 삼성은 뭐라고 예전부터 관리의 삼성이다. 그리고 현대는 정주영 회장의 딱 한마디 해봤어? 뚝심. 정표로 해봤어? 뭐 그런 거죠. 밀어붙이는. 밀어붙이는 건 사실 관리하고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자동차라든지 건설이다 이런 거고 이쪽은 전자. 이게 좀 디테일 한쪽.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그렇지만 이건희 회장이나 선대 이병철 회장 그리고 정주영 회장 또 정몽구 회장 정의선 다 이게 컬러가 좀 다른다. 그런데 그 반면에 좀 공통점도 있는 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의선 수색 부회장이 다 비슷한 처지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들이 이제 아버지들이죠. 윗세대들이 지금 다 와병 중에 있기도 하고 또 나이도 비슷해 한 두 살 정도 차이가 이재용 부회장이 더 많은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분야에서 좀 협업을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잡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공장에 갔는데 현재 글로벌 전기차 밧데리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중국의 CATL이라는 데가 28%로 1등이고 일본의 파나소닉이 24%로 2등. 그다음에 우리 LG화학이 10.5. LG화학이 무지하게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글로벌 순위로 보면 격차가 상당히 큰 3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BYD가 거의 LG화학으로 붙어있는 9.5%. 그다음에 삼성 SDI인데 3.6%밖에 안 돼요. 우리도 격차가 또 5.5등이네. 그다음에 쭉 일본 업체, 유럽 업체 있다가 우리 새로 진입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1.7%. 이제 막 진입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인데 이거 다 합쳐봐야 한 16%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파나소닉보다도 훨씬 모자라요. 2등도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LG화학은 아는 것처럼 GM이랑 손을 잡고 있는 거고 SK이노베이션이 현대하고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기본적으로 44종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장기 플랜을 했는데 거기에 1차 벤더로 SK이노베이션을 선정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SDI를 간 거지. 그러니까 SDI 주주 입장에서는 현대차 쪽에 판로가 확실히 개척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역시 어제 삼성 SDI, 어제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SDI가 8.98%가 올랐어요. 대형준대도 보라고.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다 이런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부분의 매출이 많이 늘지 않겠냐 해서 삼성 SDI의 주가를 좀 좋게 보는. 그래서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70% 정도 늘어난 전기차 매출이 있을 거다. 그게 이제 사존.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은 물론이고 새로 진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삼성 SDI는 이 분야에 대해서 흑자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와 분석들이 나오면서 어제 굉장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거는 만약에 정프로가 전기차가 좋아 보인다. 전기차 배터리가 좋아 보인다.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 중에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LG화학이 10.5% 전 세계 3위인데 SDI는 3.6%고 SK이노베이션이 1.7%란 말이에요. 이 세 회사 중에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대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LG화학. 이제 그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진짜 전기차 배터리가 좋아 보인다 그러면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들은 SDI를 삽니다. 삼성 SDI. 왜냐하면 LG화학은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물론 전 세계 3위고 국내 1위지만 그것보다 더 큰 매출이 어디서 나오죠? 석유화학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내가 석유화학도 좋아 보이고 전기차 배터리도 좋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펀드매니저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삼성 SDI와 석유화학만 하는 회사 두 개를 사버려요. 그게 훨씬 더 누적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더라. 왜냐하면 석유화학 매일 어떻게 똑같은 주가 방향을 갖겠어요. 그래서 기관으로 보면 어쩌면 석유화학이 좋아 보이면 롯데케미칼같이 석유화학만 하는 회사를 사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가 좋아 보이면 전기차 배터리가 거의 집중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는 삼성 SDI를 산다. 만약에 동시에 좋아 보이면 두 개를 사는 게 낫지 않냐. 물론 매번 그게 맞는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어제 주가의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전기차 분야에 대한 미래 성장성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면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 LG화학보다는 SDI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투자율을 한번 얻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의 전기차를 매개로 한 어떤 연합 이런 것들은 기존에 별로 좋지 않았던 왜냐하면 IMF댕 직후에 삼성에서 르노 자동차를 파트너로 해서 자동차 산업이 진출했잖아요. 그때 굉장히 서로 빈정이 상한 거지. 그리고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한 것 중에 하만을 인수한 거 있잖아요. 하만이 사실은 현대차의 고급 사양에서 하만 카우디를 채택하고 있었거든. 그걸 또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기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전환공장 SDI 공장을 방문을 하면서 두 그룹 간에 특히 자동차 배터리 시장을 놓고 합정연행을 할 것이다 이런 거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삼성의 어떤 전장, 전자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스케줄들이 나올지는 어제 구체적으로 뭘 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는데 어떤 스케줄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지금 채팅창에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많이 올랐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좀 확인을... 2019년도 기준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건 2019년 기준이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LG화학이 2위까지 올라가긴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점유율이 꽤 많이 올라간 거 합니다. 제가 1분기를 업데이트 안 하고 LG화학이 1등이라는 분도 있네요. 지금 제가 보는 기사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2위인 것 같은데 여튼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작년 기준. 작년 2019년 말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3은요. 역시 또 트럼프가 가만히지 않는군요. 파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도 수용을 해야 된다. 어제 파월이 어떤 컨퍼런스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마이너스 금리 별로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한 번에 더 장기 침체 같은 것들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아주 경기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하면서도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뉴욕 중시가 크게 빠졌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연준 그렇게 하냐. 니네도 마이너스 금리 수용해야 된다. 유럽 봐라. 독일인 이런데 마이너스 금리 하고 있는데 왜 미국만 마이너스 금리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융시장을 만들어서 운영한 이후에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도 근대에 들어서 처음 보지만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에다가 마이너스 금리를 하라고 하는 이 상황이 극히 이례적이고 정말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금리를 한다는 건 중앙은행을 거의 무장해제시키는 거라 마찬가지거든요. 중앙은행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마이너스 금리까지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정부가 중앙은행이 계속 유동성을 푸는 것까지 합쳐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래는 당연히 자산법을 인플레이션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사실 아무리 연준이 경기를 살리려는 그런 노력을 정부와 같이 한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의 붕괴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한 기관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과도한 인플레이션 자산가치 버블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라도 그런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두 가지인데 경기가 워낙 안 좋을 수 있다는 그 전망과 더불어서 올해 11월에 본인의 선거에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한다라고 말하면서까지도 경기를 부양시키고 주가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가 패드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굉장히 진안한 논쟁이 진행될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이 마이너스 금리를 한다 안 한다라는 이슈 제기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성공한 거예요. 왜? 미국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시장 참여자들이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미국 연방 기준금리로 배팅하는 선물 시장에서 이미 마이너스 금리에 배팅을 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금리가 실세 금리 더 빠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런 얘기하고 미국 지표 더 안 좋아지면 하겠네. 저 파월 맨날 안 한다더니 맨날 또 하고 그러던데 융통성이 있던데 이렇게 시장 참여 생각하면 마이너스 금리가 발표는 안 됐으나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할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시장 참여 예측을 하는 순간 실제로 그 경제는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코로나19의 어떤 진행 상황도 우리가 좀 더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미국은 저도 그거는 회의적이에요. 올해 내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서 마이너스 금리로 갈 건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나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기정사실화하는 상태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금리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월도 몇 달 새 많이 얼굴이 상한 것 같네요. 수척해졌죠. 사진을 보니까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두 번째 뉴스 트럼프가 파워를 또 압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조금 즐거운 소식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우리나라만 상승이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고.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상승할 수가 없는데 이게 상승을 한 거예요. 눈에 맞나 싶을 정도의 뉴스예요. 그런데 OECD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고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할 것 없이 다 떨어졌는데 지난 4월에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0.09% 오른 99.85를 나타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어제. 이게 4월 겁니까? 네. 4월 겁니다. 그래서 작년 8월 99.19를 저점으로 해서 한국이 OECD가 만들어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 기준으로는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래서 발표에서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를 장기 추세로 봤을 때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이하면 안 좋은 거고 100 이상이면 비교적 경기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1월 이후부터는 전 세계를 다 강타했기 때문에 대체로 다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왜 그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OECD가 한국의 경우에 경기 선행지수의 구성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근거로 하는지. 보면 제조업 경기 전망, 주가지수, 자본재재고지수, 재고순환지표, 장단기 금리차, 순상품 교육조건 이 6가지를 선행지수를 뽑는 지표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주가지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주가지수가 올랐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3월 말에 1755에서 4월 말에 1948로 11%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은 더 올랐죠. 물론 다른 나라들도 올랐습니다만 한국 시장의 반등이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많았고 거기다가 순상품 교육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원유가가 확 빠지면 교육조건이 확실히 개선돼요. 순상품 교육조건에 경기 선행지수의 구성 인자 중에 다른 나라보다 이게 훨씬 더 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열에서 아주 서퍽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안심할 때는 아니죠. 왜냐하면 주가지수는 항상 꺾일 수가 있는 거에다가 우리 4월달 5월 10일까지 수출이 진짜 참혹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보면 5월 경기 선행지표 지수는 꺾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어제 우리 시간에 저녁에 나오셨던 김효진 KB증권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얘기했네. 4월 지표에서는 한국이 여타 국가에 비해 양호하게 나오긴 했으나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언론에 한 게 나와 있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부분만 아까 유가라든지 또 주가만 반영된 건 아니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비교적 잘해서 우리가 사실 일상적으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식당도 가고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잘 못 느끼는데 미국 사람 특히 뉴욕에 있는 사람 영국 런던에 있는 사람 독일 베를린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파라다이스입니다. 꿈 같은 얘기죠. 못 나가는데 나가도 식당도 문 닫아 있고 그런 것들도 사실 OECD 선행지수가 다른 경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다는 게 분석인 것 같아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 .. .. .. .. .. .. ..